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캥거로빠 아주 좋네 어쨌든 이거 캥거로빠 아주 좋네 뒷모습만 봐봐 저거 오냐 왜 캥거로빠 와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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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왔어 와 온다 형님 형님 아 형님 땅콩 다음에 오면 땅콩을 좀 챙겨놔 형님 여기다가 야 그래서 내가 아 오 근데 너무 너무 웃긴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바닷가 아직 벌어진거 봐요 너무 멀쩡적이야 멋있다 한번 너무 웃겨 저한테 더 좋게 너무 웃겨 떼어놓으면 좀 있었어 안지고싶다 안뇽 안녕 안녕 근육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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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아니지 들어가는게 아니고 카메라 잘 안보이겠다 목소리 이거 정말 주님 도둑으로